사과는 매우 인기있는 과일인데요.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죠. 오늘은 사과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사과에는 항산화물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사과는 당도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사과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과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문제나 복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사과의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발진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사과에는 높은 농약 잔류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사과는 칼로리가 낮지만 과도한 섭취로 인해 칼로리 받아 섭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사과에는 산성 성분이 있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과를 먹은 후에는 칫솔을 이용하여 치아를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과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과도한 섭취나 알러지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. 적당한 섭취량과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